한국국토정보공사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성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길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원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부터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 우리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가장 관심 있을 만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공매도 결국 5월로 다시 한번 연장이 되고 그리고 또 아마 존 목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이 좀 가는 모양이죠 대형주 위주로 한다는 건 사실은 예견이 좀 됐었어요 영원히 안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현실적인 얘기도 있었고 또 미국에서 저 게임스타 봐라 저거 저렇게 하네 큰일 나겠다 저 개별 종목 저거 그런 게 우리도 재현되면 어떡할 거냐 이런 걱정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3월 중순에 예정돼 있던 공매도 연장 1몰 그래서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재개되는 거는 현실적으로 금융위에서 결정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었고 그래서 아마 중간 타협점 정도로 타협이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절충한 정도로 해서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시기도 다소 연장하지 않겠냐 이런 추측들이 있었는데 그런 추측이 대체로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점을 3월 15일이 아니고 5월 3일부터 한다 그럼 왜 하필 5월 3일이냐 그러니까 어제가 2월 3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의결을 했기 때문에 3개월 두 달이죠 두 달 3개월 보시면 3월 4월 5월 그렇죠 그런 건가요 3월 4월 5월 그러니까 2월에서 5월이니까 3개월이겠죠 그 기간 동안에 제도 개선을 포함해서 사실은 현실적인 이런 게 있죠 왜냐하면 전면적으로 하면 그냥 기존 시스템을 할 수가 있는데 거래소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부분적으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스템의 정비 기간이 대체로 한 두 달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게 금융위가 5월 3일부터 이제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배경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공매도의 제도 개선과 더불어서 불법 공매도를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는 새로운 자본시장에 관련된 법이 4월부터 발효가 돼요 그런데 공매도 제도를 개선을 했는데 법은 그거에 대한 아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은 4월부터 발효가 되는데 공매도를 또 3월부터 하는 거는 이게 여지를 두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다라는 게 이제 금융위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종목이 뭐뭐 되느냐 궁금하실 텐데 코스피에서는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돼 있는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은 또 지수가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부터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른바 시가총액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국정률 대표라든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체로 들어간다 이런 거거든요 대체로 보면 코스피 200의 전체 종목 수가 22%예요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종목 수가 전체 거래소 시장의 종목 수의 22%고 대신요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입니다 이건 뭐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종목 수로는 22%지만 전체 시가총액은 88% 여기도 2대8 법칙이 있네요 아 그렇게 되네요 코스닥 150은 전체 종목의 종목 수로는 10%고요 시총에 차지하는 비중은 50% 그러니까 거래소보다는 좀 덜하죠 종목 수도 좀 적고 시총에 차지하는 비중도 거래소에 비하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수 구성이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반기마다 바뀌거든요 종목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공매도 허용 또 불허 종목이 지금 기준으로는 반기마다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은 저희가 청취를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 채팅창에 좀 쳐주시면 아마 금융위라든지 이런 정책 부서에서도 저희 프로그램을 많이 모니터닝 하시고 또 여론 청취를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 같아요 선진국 뭐 신흥국 다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할 수 있냐 이런 이제 입장을 금융위가 또 반영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대신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해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이런 여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이제 금융위거든요 왜냐 이제 개인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접근성이 훨씬 떨어진다라는 그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삼성전자를 내가 공매도를 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이 뭐냐면 삼성전자는 종목 선물이 있거든요 그 종목에 종목에 어떤 선물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공매도를 치는 효세 효과를 할 수 있는 파생상품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워낙 유통주식이 많다 보니까 증권회사에서도 대주라고 그러죠 빌려주는 그런 일들이 훨씬 원활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금융위의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월 3일에 재개되는 이 공매도 지금 현재로서는 뭐 다시 변화가 있을 가능성보다는 일단 재개를 강행하겠다 이런 게 이제 금융위의 입장이기 때문에 정보의 투명성이라든지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어떤 불법적인 성격의 공매도를 얼만큼 유효하게 시장 모니터링을 해서 감독 기능을 가지고 그 부분을 발본색원 할 수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잔존해 있으면서 그냥 여론이 이러니까 중간 타협점으로 시기도 조절하고 또 종목 수도 조절해줬다 이거는 그야말로 미봉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 공매도로 인한 어떤 시장 기능에 있어서의 그런 거 말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종목에 대해서 정보도 제한적이고 또 내가 액션 취하고 싶은데도 못하는데 거기다가 또 기관 외국인이 불법적인 공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여지를 남겨두면 이 공매도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살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5월 3일이라고 하니까 사실 3개월 동안 시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재개한다고 발표하고 끝날 일이 아니다 아니라 거래소는 거래소대로 또 금융위나 감독 당국에서는 굉장히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남아있는 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이 왜 그런 주장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보완책을 좀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쳐주시면 지금 많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일단은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혁명한 개정을 통해서 선고용이라는 비판도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공급에 관한 로드맵이 좀 나오는 얘기죠 오늘 발표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신규 택지 조성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지방에 워낙에 풍선효과인지 아니면 원래 주택이 모자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방에도 굉장히 앙등하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수도권 및 지방에 신규 택지 개발 지구를 지정할 거다 이런 얘기가 물론 이제 발표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기자들의 전원을 종합해서 보도된 걸 보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은 역세권 내지는 도심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의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급을 확대를 어떻게 해 줄 거냐 그런데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 아니겠어요 공급 늘리면 뭐 집값 떨어져 있네 수요 공급 그런데 그러면 공급을 늘려준다는 기존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분들에게는 또 가격 상승의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균형점을 찾아서 대책을 내고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급의 확대로 인한 주거의 안정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건데 지금까지는 보면 주민동의 요건 예를 들면 재건축 재개발에 저는 몰랐는데 재개발 그러니까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민동이 100%로 돼 있는 게 있더군요 100%받은 이게 현실적으로 이러면 쉽지 않죠 현명이라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개발에 대한 어떤 리드는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가족 구성이나 이런 게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영등포 쪽박촌 지역 개발처럼 중앙정부에서 그걸 직접 관리를 하면 속도감을 갖는데 사실 이제 지자체 단위에서 하다 보면 그게 굉장히 또 진도가 늦게 나가니까 지금 오늘 발표에도 광역 혹은 기초 쪽에 가해 있는 재개발에 대한 권한 같은 것들을 특정 지역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사업의 추진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고려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용정률이라든지 또 주차장 일조건 규제 완화 그리고 주민동의 요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획기적으로 풀어서 규제를 풀어서 필요한 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그런 의지가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비교적 큰 공급 대책이 나올 거로 봐요 왜냐하면 일단 관련부처 장관이 바뀌었죠 변창훈 장관은 첫 번째 대책이거든요 그리고 김현미 장관이 물러났습니다만 김현미 장관 입장에서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본인이 계속해서 공급 이슈가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이력이 있잖아요 자기 말을 뒤집기가 그럼 어떻게 자기 부정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변창훈 장관이 물론 어떤 정도의 강도로 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표가 곧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이 정부의 현 정부의 제가 바람은 마지막 부동산 대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 공급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아마 조만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GM이 부평 공장의 차량 생산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이게 현실화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라인스톱에 약간 비껴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반도체 강국인데 안 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GM의 부평 공장 차량 생산을 절반을 줄이는데 이게 차량용 반도체 부족 탓이라는 겁니다 여기만 줄이는 건 아니고요 GM이 본사에서 발표를 한 건데 8일부터 미국 켄사스주의 페어팩스, 캐나다 온타리조, 인고솔, 멕시코, 산므스, 포토시 여기 세 공장은 전면 중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부평 이 공장은 절반 수준으로 감사를 한다는 겁니다 다 투자의 관점에서도 여러분 반도체가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품기라는 거 아니에요?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있는데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차량용 반도체를 여기 수급을 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서버라든지 이런 쪽이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량 생산하고 수율이라는 측면에서 좋고 경제성이라는 게 더 좋다 보니까 이쪽을 공급이 타이트해진 건데 어쨌든 걱정은 GM의 부평 공장은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힘들어지실 건데 이게 비상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과연 여기에 얼만큼 여유 있게 대처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대체로 애널리스트들 얘기는 현대기아차는 그래도 좀 상황이 나서 3, 4월까지는 괜찮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지금 전 세계 GM을 포함한 굉장히 큰 브랜드들이 현실적으로 셧다운에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동차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대기아차가 과연 얼만큼 차별화된 반도체 수급을 통해서 이걸 기회로 활용해서 왜냐하면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2009년 이후에 자동차 미국에서 자동차 마켓셔를 넓혀가고 있다가 주춤할 때 2011년인가요? 동일본 대지진이 터져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첫다운이 되고 현대기아차가 한 단계 더 뛰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런 정도의 사안은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업계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심각하다 반도체 부족이? 공장을 반도체 부품 때문에 지금 못 돌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니까요 그런데 반도체라는 게 여러분 아시지만 늘린다고 갑자기 늘려지고 그런 게 아니니까 또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서버라든지 휴대폰에 들어가는 것만큼 비규격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일러메이드로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수급의 어떤 상황이라는 게 내일부터 조업 더 하자 이렇게 해서 늘려지는 건가 아니라고 본다면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의 차별화에도 반도체 수급을 어느 정도까지 해낼 수 상대적으로 좀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요 우리 자동차 업계가요 그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 현실의 문제로 우리한테 와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그러면 뉴스 3은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잠시 전하는 말씀만 듣고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은 미국 주식 마감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가면서 오늘 컨텐츠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봅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